강영주 님께서 방울토마토 먹던 지훈이 오늘 뭐 먹었는지 좀 물어봐 주세요 라고 오늘 뭐 드셨어요? 오늘이요? 고구마랑 고구마랑 그리고 뭐 그런 거 같지? 아니 본인 먹은 걸 왜 다른 멤버들한테 물어봐요? 본인이 얘기해야지 고구마랑 삶은 계란 먹고 아침에 먹었습니다 밖의 팬분들의 탄식이 지훈아 어떡하니 이런 탄식이 지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답니다 박지훈 씨는 비트박스 한번 보여주시죠 비트박스를요? 네 이런 마이크로는 제가 안 해봤어가지고 3112번 님께서는 박지훈 라디오로 들으니까 목소리가 더 좋아 심야 라디오 DJ 좀 해줘 라고 DJ 혹시 할 생각 있으세요? 제가 라디오를 되게 좋아하는데 팬분들 원하시면 제가 밤에라도 와가지고 심야 라디오 여기 TBS에서 하면 어때요? 나중에? 네 좋죠 이제 밤방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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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잘 자요 한번 해주시겠어요? 지금 팬분들들은 심야 DJ라고 생각하고 잘 자요 멘트 시작 우리 온업을 잘 자요? 야 난리 났어 나 저렇게 감사합니다.